BMW 코리아가 10일 BMW 샵 온라인을 통해 6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4종을 출시합니다. 이달에는 스페셜 컬러를 사용해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한 BMW M2 프로즌 퓨어 그레이 에디션과 740i X 드라이브 및 740d X 드라이브 클래식 실버 에디션 그리고 75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BMW M2 프로즌 퓨어 그레이 에디션은 BMW M의 고성능 프리미엄 컴팩트 쿠페 뉴 M2의 무광에 프로즌 퓨어 그레이를 적용한 한정 판매 모델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프로즌 컬러 특유의 매트한 질감이 차량에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극대화하며 앞 19인치 뒤 20인치 M 경합금 블랙 휠이 차체 색상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M2 프로즌 퓨어 그레이 에디션에는 최고 출력 460마력 최대 토크 56.1kg M을 발휘하는 M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M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1초입니다. M2 프로즌 퓨어 그레이 에디션은 15대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9,350만원입니다. BMW 740i X 드라이브 및 740d X 드라이브 클래식 실버 에디션은 BMW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의 가솔린 및 디젤 모델의 스페이스 실버 메탈릭 색상을 적용해 대형 세단만의 전통적인 매력을 강조한 한정 판매 모델입니다. 두 모델은 플래그십 세단 특유의 정제된 우아함이 드러나는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트림으로 제작됐으며 세련된 감각의 21인치 인디비주얼 910i 에어로다이네믹 휠이 조합됩니다. 실내에는 나무 특유의 질감을 구현한 회색빛 인테리어 트림과 검정색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을 적용해 외관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클래식한 멋을 강조했습니다. BMW 740i X 드라이브 클래식 실버 에디션에는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3.0kgm을 발휘하는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1초만에 가속합니다. BMW 740d X 드라이브 클래식 실버 에디션에 장착된 BMW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6.3kgm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8초입니다. 아울러 두 모델 모두 연료 효율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BMW X 드라이브가 기본 적용됩니다. BMW 740i X 드라이브 클래식 실버 에디션의 가격은 1억 5,730만원, BMW 740d X 드라이브 클래식 실버 에디션은 1억 4,730만원이며 각각 20대씩 한정 판매됩니다. BMW 75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은 BMW 7 시리즈의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752를 기반으로 제작한 15대 한정 판매 모델입니다. BMW 75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에는 상단에 옥사이드 그레이, 하단에 BMW 인디비주얼 탄자나이트 블루 컬러가 적용되어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실내에는 스모크 화이트 색상의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돼 밝고 근사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BMW 75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은 최상의 승차감과 민첩성, 조향 정밀도를 제공하는 BMW만의 최시 기술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효과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스카이 라운지,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줄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이중 접합 유리 컴포트 글레이징 등 최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해 최상의 이동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75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에 탑재된 BMW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은 197마력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합산 시스템 최고 출력 489마력을 발휘합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60km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어 일상 주행에서는 전기차처럼 장거리 주행에서는 높은 출력을 기반으로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초입니다. BMW 75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의 가격은 2억 153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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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